헬스 다녀요? 간단히요. 필라테스. 필라테스 그런 거 할 뻔했나? 그냥 누워서. 팝콘 실컷 먹으면서 영어 하나 볼래요? 난 충충해. 그래서 행복해. 짧게 짧게 들려드리려고. 뭐 더 있나요? 저희 원래 이거 딱 앞에 멜로디 나오면 따라라라라 하면 와! 아니요, 아니요, 아니요. 아니요, 나 집중하려고, 집중하려고. 집중하지 마시고 와! 해주세요. 그냥 하겠습니다. 그럼 다음 곡으로 하겠습니다. 와! 감사합니다.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. 하자와, 하자고. 두 번째 달입니다. 재밌다! 고마워요!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